네, 아직 스타트를 안 했습니다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아니, 그리고 신우 씨가 뭐 재밌는 거 뜰 거야 라고 미리 좀 아마 스포를 한 것 같은데 공찬 씨 혹시 알고 있어요?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아마 러브게임 소식이지 않을까 아, 재밌는 거 팬분들도 스케줄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네, 재밌는 거 뜰 거야 라고 말했던 신우 씨의 이야기는 러브게임이다. 맞습니다. 아유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니, 신우 씨한테 어떻게 알았지? 신우 씨가 공지 보고 알았나? 아마도 그 캘린더에 계속 떠 있으니까 아, 예, 우리 여러분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. 우리 공찬 씨의 활약 아, 기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 하트 미리 보여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. 오늘 문자 주제는 남친, 여친 생기면 이런 거 꼭 해보고 싶다입니다. 또 새해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우리가 솔로지만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. 그럼요. 혹시 허영지 씨도 드라마라든지 촬영한 장면 중에 공찬 씨도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했는데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, 드라마에는. 그런 거 촬영했던 장면 중에 기억나는 거 있나요? 저는, 네. 먼저 말씀하시죠. 아니, 아니, 괜찮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그냥 걸어가면은 커플들이 그냥 길거리 걸어가거나 아니면 맛집에서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.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. 맛집에서 같이 손잡고 기다렸다가 먹는 거. 먹고 나와서 같이 맛있는 거 맛있었다 이렇게 하고. 진짜 소박하다, 소박해. 우리 솔로들이 이렇게 소박합니다.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. 뭐요? 그 교복 입고. 아, 데이트. 놀이동산 가는 거. 대박. 그리고 머리띠하고 놀이동산 가는 거. 그래, 뭐 이런 게 이제 소소한 그런 상상인데, 여러분. 남친, 여친 생기면 나 이런 거 꼭 해보고 싶다. 저는 커플 생기면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해야 하는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도 그냥 소소한 로망일 수 있거든요. 비추천합니다. 비추천이에요? 비추천합니다. 멜로디를 잘 못해가지고. 좌우로 장렬도 지금 음이 안 맞아서. 큰일인데 지금. 그렇죠. 그것도 제녹음을 몇 번을 했다고 하네요. 나중에 남자친구인 잘 맞춰주시면.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래, 그래. 남자친구 노래 또 잘하는 사람 만납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아니, 그래서 말인데. 사실, 뭐야. 공찬 씨, 추천곡이 안세하산들에 가끔은 그렇게 웃어도 돼. 이 곡 가져오셨네. 아, 네, 맞습니다. 사실 거대한 말을 가져올 줄 알았거든요. 여기도 산들 작사 작곡입니다. 이 거대한 말. 아, 근데 안 가져오셨네요. 추천곡을. 다른 거 가져오셨네. 여기는 추천곡이 추천곡이 아니라 소연 언니의 마음을 맞춰라라는 코너인 것 같아요. 아, 그런 거예요? 네, 맞추네요. 아니, 거대한 말을 가지고 오셨어야지.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노래가 산들이 형이 이제 국방 영문을 하러 가수고 나와서 나온 노래라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또 산들이 형 대신 많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추천해 왔습니다. 아, 제가 가끔은 그렇게 웃어도 돼. 이거 명곡입니다. 명곡인데. 노래 좋아요. 거대한 말. 네, 본인 파트, 공찬 씨의 두 소절만 우리 이렇게 카메라 보시고 본인 파트, 거대한 말이 한 두 소절만. 가사를 너무 잘 썼잖아요, 산재 씨가. 맞아요, 너무 좋습니다. 한번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잘 들어주세요. 두 소절입니다. 짧아요. 5, 6, 7. 여러분, 이거 정말 킬링 파트예요. 너라서. 이 가사를 너무 잘 써서 나중에 여러분 꼭 산들 씨가 만든 이 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